방금 세면대에다가 무릎 3개 찍어가지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는데 라니가 보통 소리 뭔가가 소리가 나면 갑자기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냥 냅다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근데 무릎 세면대에 딱 찍는 팡 소리 나는 순간 바로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일인지 하는 약간 그런 느낌? 그냥 저의 느낌으로? 너무 감동하고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남겨두려고 지금 무릎만 찍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찍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어떤 음인지 모르겠지만 라니가 평소에는 소리가 나면 도망가는데 일단은 소리가 크게 났는데 저한테 바로 달려온 게 거의 거의 아이고 우리 라니 왔어 언니 걱정돼서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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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! 남이 차림 harsh 남이 차림 아니지? 아니지? 아, 코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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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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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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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